우리가 KPNG 1회 때부터 왔거든요. 어머 너무 다정한 것 같아. 오늘 날씨가 푸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2013년 석남시 소량기 중장에서 석남시내 58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해서 석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고 어르신 및 저소득 김치의 3600년 세대에게 전달된 김장김치를 담근 예정입니다. 네, 이곳을 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취득한 곳에서 하나 받고 둘 다 좀 앉으시면 돼요. 네, 좋아서요. 편집하는 곳으로. 여기에서 샷을을 수 있는 곳으로. 여기에서 샷을 수 있는 곳으로. 여기에서 샷을 수 있는 곳으로. 제일 잘 먹었죠? 그래서 샷을 수 있는 곳으로. 여기에서 샷을 수 있는 곳으로. 김치 담가보신 데 있으세요? 전에 집에서 한, 두 번씩 누가 했었어요? 진짜요? 직접? 아니요, 집에서 김장 안 해요? 아니요, 집에서 김장 안 해요? 김치! 하나, 둘, 셋! 김치 한번 해주실게요 김치! 김치! 고마워!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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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